지금까지 계속 집중이다 키탄진 걸게이트 통과해서 쭉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게 날씨가 오늘 또 그냥 쌀쌀 해갖고 버스 전용차로 또 시작이죠 가장 애ung 강아지 60분 약 500m 시속 100km 2년 1km 100km 이동시 과속 단속하는데 난 맹침없어. 500m 앞 100km 이동시 과속 단속하는데 난 맹침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이유다. 2.1 아로네 포스 시탈 100km 이동시 과속 단속하는데 난 맹심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이유다. 아로네 이동시 과속 단속하는 이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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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